여섯번째 문제입니다. 보라색 선의 의미를 파악하면 굉장히 쉽다. 빨, 주, 노, 초, 파, 나무 부품들 보라색 선의 의미? 보라색 선의 의미를 파악하면 굉장히 쉽다. 바이올렛인가? 012345? 그거 아닌 것 같은데. 내 생각 알파벳인 것 같은데. 012.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올거야. 012345? 안 돼. 안 돼. 그러면은 5칸이니까. 레드니까 3이라고 해보자. 그 다음에 O, LNG이니까 여섯 칸이지. 그 다음에 옐로. 옐로. 이거도 여섯 칸인가? 그린. 그린이면 5칸. 그 다음에 블루면 4칸. 아 맞았습니다. 알파벳 개수였네요. 레드니까 3개. 그런 식으로. 자. 일곱 번째 문제. 자. 이것도 이제. 아 이정도는 쉽네. 뭔가 이상하다. 매니저랑 풀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. 몇개 더 이제. 1 두. 3. 2. 2. 4. 2. 이걸 회전시켜봐 6-9, 2-4-6-9 이거를 왼쪽, 왼쪽으로 세워봐 2-4-6-0 이게 2-4-6-9 겹친거야 어? 2-4-6-9 아니다 그럼 이거, 이거를 9-6-4-2라고 해보자 9-6-4-2 어? 9-6-4-2가 많네요 돌려서 채우면 됩니다 자, 여덟 번째 문제 문양과 컬러표 뭔가 연상이 돼 박쥐, 포도, 다 적글자 박쥐는 뭐냐? 박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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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벳, 벳 문양과 컬러 배트맨 블랙 이승 1, 2, 3, 4, 5, 6, 7, 8, 9 1, 2, 3, 4, 5, 6, 7, 8, 9 잠깐만 1, 2, 3, 4, 5, 6, 7, 8, 9 1, 2, 3, 4, 5, 6, 7, 8, 9 1, 2, 3, 4, 5, 6, 7, 8, 9 검색이죠 박쥐 중간 포더는 보라색이니까 7 그 다음에 눈이니까 흰색이니까 7, 8 그 다음에 이건 체리 같네요 체리니까 1 바나나이니까 노란색 3 9, 7, 8, 1, 3 9, 7, 8, 1, 3 어 맞았다 8이에요 8 9, 7, 8, 1, 3 자 아홉 번째 문제 모든 패스워드는 숫자 또는 영문 문자를 더하여 나온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면 단단하다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 문자를 더하여 나온 숫자의 의미를 5 글자니까 아 요거는 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힌트를 한번 볼게요 아 원소기호 네 원소기호 원소기호였어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 이거는 16 인터넷 검색 빨리 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소기호예요 힌트는 자 16번째 어서오세요 원소기호 원소기호 산소냐 원소 주기율 원소 주기율 주기율 53 까지 여기 있네 자 이 두번째면 황이다 황 황 S 요거를 같이 이렇게 자 보자 여기 보여요 자 16이니까 16이니까 16이었죠 16은 황이에요 S 오케이 그 다음에 또 23은 얼마야 23을 찾아보자 22 23 23 23 V V V V V 그 다음에 39 39가 여기 있네요 Y 뭔지는 모르겠지만 Y라고 적어있네 글씨가 짧게 해서 잘 안보여 Y 그 다음에 53번 어려운데요 51, 52, 53이 I 과학이랑 연결되어 15 P 인이죠 아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네 인트 보기 전까진 어려운거 아 정답이네요 원소기효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문제네 그리고 으로 우리가 wie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